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24시 누립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내가 쓰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처럼 사도와 제자들의 액티브한 전도와 성교의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임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체험 이후에 삼보직 이 은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현장을 획기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잘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서대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순교로 인한 촉발 이것이 제자들이 전세계 현장에 흩어지게 되는 시간표였고 하나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위에는 구원이 없었고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으로 이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만 전국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전세계의 보험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에게 하신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문을 위하여 너의 가문을 위하여 너의 직장을 위하여 너의 현장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심, 정심, 지속으로 생명을 건 은약적 도전했습니다. 시민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 건 신앙생활 소아시아 보그마, 마게도니아 보그마, 로마 보그마 이 여정에 올인 집중했다. 뭐든지 올인 집중에 답이 나는 거예요. 구인꾼 되어서 평생 다님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의 28장으로 끝으로 마무리, 끝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이것을 오픈엔딩이라, 오픈엔딩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픈엔딩이 무슨 말이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성경 유식 유권 중에 유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끝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본문의 이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거시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현재형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보금서나 서서에서 달리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성교행적도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바울의 어떤 전기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금을 땅 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보금 전파 이것이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 보금화 로마 보금화 이어졌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전세계로 펼쳐나가는 새로운 성교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음을 강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개인의 이 사도행전의 후속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적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의 후속편, 사도행전의 29장을 그렇게 기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은 개인행전을 기록해보라 그랬어요. 개인행전.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행전을 한번 기록해봐라. 잘 기록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네 그냥. 신앙생활은요 간정이고 간정이고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성령행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사도행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속. 더더구나 우리 예원교에서는 그냥 예원교의 숙여줄 따라가면 저주로 기록 다 돼. 따라만 가면 쫙 되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오더리 갔던 전도와 성교의 행전을 서자. 그 말이에요.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평소 때 늘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하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아 들어와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왕 앞에 로마 왕 앞에 너가 서야 하리라. 이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왕궁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의 그런 당당한 그러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보살 끝없는 제수의 모습으로 세월함을 찬 제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에 끼친 보금의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로마 보금하는 데 결정적인 사유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보금의 영향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입혔는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여러분 다 얻으시고 영기의 모든 성도는 사도연견의 후속편을 기록하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중단 없는 보금 전파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는데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 말은 바울이 비록 제수이긴 하지만 상당한 자유를 줬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유라굴로 이 광풍 속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275명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풍랑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 소문을 버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수들을 호송했던 이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윤리오가 아주 자세하게 보고서를 서면서 바울을 관대하게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보금 전파에 모여 결국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주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유라굴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죽을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괴롭습니까? 그거 저거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은 15년 동안 어제 잔 적 있어요? 15년 동안 한 달에 일주일이 검식하면서 하나에 부르신 적이 있었냐고? 그 정도로 답답한 적이 있었냐고? 대한민국 기도는 안 가본 곳이었고 부산에 살 때 부산을 복음하겠다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청년들 수백 명 데리고 뒤집어 운동을 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합력해야 선으로 바꾸셨다. 전부 척 보러 갔고요. 구원하던 하나님 자녀 여러분 방주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아 구원의 방주 거기서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넘어지지 못하고 잡았지 못하고 뭐 좀 사오면 어떻고 상처 받으면 어떻습니까? 방주 안 했는데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니까 방주 밖에는 사람 죽어 가고 있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막 난리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미안합니다. 방주 안에 똥 좀 사면 어떻습니까? 방주 안인데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유라울러 강풍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괴기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기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뭐냐? 도대체 이 유라울러 강풍 이후에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이 통로예요. 오늘 우리 정경희 우리 저 의원이 고문의 정씨라고 왔는데 태영호 또 의원하고 같이 왔어요 지금 태영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탈북 한 분이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인데 교회를 지금 잘 강남 침례교에 다니는데 다녔는데 정신이기 때문에 매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데 왜 다녀요? 얼굴 두 장 찍으러 다음 또 한번 해무야 되니까 그런 건 예배 아니다. 내가 가르쳐줬어요. 두 분 다 오늘 정확하게 정경희 의원은 성당 다니다가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걸 무기여주자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시켰어요. 저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얼마나 유라굴로 강풍이 오겠어요? 우리는 정치인을 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고난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정치인들이 좀 성경인도 받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야 제대로 되니까 유라굴로 강풍 정치인들이 경제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보험을 증거하는 상황을 알리는데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새집에 머물면서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돈으로 자신이 렌트한 집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무슨 뭐 따로 자비랑 성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을 빌릴 수 있는 비용이 어디서 났느냐? 빌리포 교회 빌리포 교회와 각 교회들이 계속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헌금을 계속한 것입니다. 성교 헌금 여러분 그렇다면 하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 할 거 있다고 헌금하겠어요? 이런저런 계산하고 안 하겠죠? 이 초대교회에서 파울을 파울을 계속해서 저분은 어디로 갔는지 보금 증거하는 분이라 그 헌금 가지고 지금 없고 그렇게 계속 성교 헌금을 통해서 차단한 손님들 대접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어요. 보금을 증거했어요. 그게 성교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성교위원회에서 237 성교 펀딩을 그렇게 통해서 237 성교 펀딩을 제안했습니다. 성교위원회에서 작년에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완전히 교회가 35년만에 이제 교회를 완전히 헌당하는 게 다 드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 창립 의미 하나님 주신 미션 성교 237 성교 원년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성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성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면 이제는 뭐가 부족해서 내가 성교하는데 힘들다 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싹 다 그렇게 그 말이 사라지도록 사실 제가 성교원장을 그렇게 가보면 정말로 도와줘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산업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많은 장로님들이 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와 같이 237 나라 오청도 가면서 지금 파키스탄 인도 지금 난리 났어요 와달라고 지금 우리 정국의 성교사님 문을 하도 막 열어놔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것도 매일와 매일 인도네시아 말레지야 인도는 파키스탄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세계지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인구가 1위가 됐잖아요 엄청 많아 문 열어 목사님 오시면 목사들 천명을 모아놓겠습니다 이천명 모아내 난리다 지금 여운 망대로 지교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계속 오는데 성교사 담당 목사 지시해서 세밀하게 세밀하게 구청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망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이 성교사가 다니면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하려는 분이 많이 있는데 도와줄 때 너무 많잖아요 예비당도 그렇게 없는데도 많고 차량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을 수송해 수송할 차량도 없고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말하면 20만원 30만원 가지고 한 달 풍성히 사니까 공무원도 월급이 한 달 한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열악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서 성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실은 많은 경제에 큰 힘이 됩니까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성교위원회에서 파송시 파송 우리 파송관 성교사들 참 분석을 다했어요 지난 금요일 보고를 하신 거 다 들었잖아요 그게 필요한 전략 실제로 분석을 다 끝났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사도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침없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사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성교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만 받았어요 펀딩을 한다 난 처음 들었어요 보고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참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성령의 사람 어떻게 성령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목사가 속은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나 참 대단하다 당에 서게 하고 우리 지금 성교위원회 그런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하게 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연들 세워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 성교위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헌당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또 성교위에서 또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니까 일단 23억 7천 이렇게 모금을 계획 세워놓고 성교위원장이 먼저 2, 3천 원 보금을 위해서 한 구자를 23만 7천 원 해서 2, 3천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천구자를 헌신하겠다 그런데 보고서 보고 아이고 주여 나도 100구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립니다 다음 주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두 성도가 다 참여했어요 성교 성교회 이제는 성교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 밤에 여름 부르면 뭐하다 왔다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영원교회가 성교한 교회를 성교회 내가 올인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엔드시엔드 개척할 때 붙이는 거 제가 목동에 개척을 하면서 그 상가 건물에 개척합니다 고엔드시엔드 가든지 보내든지 니가 가든지 니가 보내든지 그렇게 슬로건을 딱 걸어놓고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가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아멘 제가 요 헌당 이 본당 헌당 이후에 헌금 이야기 절대 하지 않겠다 헌금 거두는 시간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해라 그런데 제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성교 번팅을 장노인들이 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없어요 저는 약주시키셨습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장노인들이 앞장섰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최고로 주고받는 이 일인데 왜 말리겠어요 목사가 주님의 소원인데 중단 없는 이 보험 전파를 위한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2, 3, 7 성교 번팅의 가슴을 가지고 동참을 해서 모두가 성교적 사역 활성화에 승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심지어 보면 바울이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어 이렇게 나와있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기로 했기 때문에 황제 경호를 담당하는 신의대 감시를 받게 됐어요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사람의 군인과 쇠사슬을 양손 양팔에 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결 판단됐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배정이 됐어요 한 사람만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신의대의 군인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또 교대 하면 임무교대 교대를 계속하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교대로 죄수를 감시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요 바울이 항상 신의대의 한 사람하고는 같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같이 힘에서 뭘 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보험의 열정 하나 때문에 지금 재수로 왔는데 뭘 말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 전부 다 바울의 밥이야 그냥 교대 오는 대로 완벽한 보험 완벽한 팀사여 완벽한 이 재단 훈련을 이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전우의 기회지요 참 하나님 아시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좀 왕족으로 보내시지 뭐 말구유에 그렇게 목수의 아들을 보냅니까 아니 로마를 보내라 그러면 좀 등등하게 보내지 뭐 재수로 보냅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좀 당당하게 좀 가지고 전도하게 하지 재수의 몸으로 그렇게 전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친위대 군인들이요 군인들 얼마나 중요하냐 이 친위대 군인들 그냥 군인 아니에요 고대 왕들의 신변 안전 이거 제일 중요했거든 왕들은 너무 위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친위대였어요 자기 이 신변 안정을 위해서 아주 최고 엘리터들 요새 말하면 육사 졸업한 그냥 엘리터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친위대로 딱 뽑습니다 군인 중에도 최고 엘리터 이 정예 부대를 딱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친위대가 로마에 한 1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사실 친위대 군인들은요 만나래야 만날 수가 없대요 일반 사람들은 친위대 군인들을 만나 볼록해도 만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그렇게 엘리터들이고 극소수였어요 주로 로마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보면 친위대 출신들이 많다 그래요 친위대 출신들 성교적 전략으로 볼 때 친위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로마는 바뀌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위대가 변화되면 로마가 바뀐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바울은 이 로마의 핵심인물들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본문 심취절로 이 3제를 보면 바울이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30년 동안 바울의 이 성교 유행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쓰레기통 던져지도 있고 40대 한 대 가만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누가 줬냐 유대인들이 줬어요 바울을 너무 괴롭혔으면 30년 동안 바울의 성교 유행 핍박사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 저가 안 죽이면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 40명이 조직돼가지고 온갖 괴로움을 다 그런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 이민족을 사랑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복음을 왜 내 동족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다 안타깝게 했어요 바울은요 삼평청을 다녀온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내 동족들은 이렇게 복음을 안 받나 로마주쿠장 삼재로 오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르라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지저라도 내 동족이 구받으면 좋겠다 이 정도 왜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울이 지속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뭐요 원동력이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가 여러분요 누굴 만나든지 무조건 복음 증가하세요 피값 찾겠다 안합니까 내가 언제 앞으로 정경이고 태형이고 언제 만나기 오늘로 끝이야 제가 볼 때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전해도 예수 영접시켜야지 예수가 글씨라고 설명해주고 바울이 그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예수가 글씨라고 예수가 내가 시간 없어서 어쩔수록 성경 유심권 성경 설교집하고 몇권 줬어요 그것 좀 읽어보라고 인생에 답이 거기에 있다고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사는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영혼 사랑 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내 행편 상관없이 내 꼬라지 상관없이 예수가 글씨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 제수 주제에 여러분 복음 증가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제수 그건 외모예요 외모 제수 그거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저번에 말하면 비웃음 다 맞아야 할까 아니에요 제수로 전하잖아요 제수로 복음 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단 없는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라는 영국의 저성도대결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제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험 전거였어요 스케줄을 정해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거였어요 한마디로 빛의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도 빛의 망대 세우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빛의 망대 30절 30절 로마에서 2년 동안 사역을 시속해서 볼 수 있어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바울에 대한 재판은 당시 진행이 잘 안되었어요 당시에는 황제의 마음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황제의 마음이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기간 동안에 로마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던든히 세우는 기간이었어요 2년 동안 해집에 머물면서 수많은 삼대의 보물을 전개했고 거기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모서 이 주옥 같은 서지를 다 썼어요 거기서 다 보냈어요 보물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영접하고 에페테케토 에페테케토 이 말은 동작이나 상태를 계속 나타내는 미왈로시제예요 이것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되었다 계속 찾아오고요 인생 답을 주니까 계속 찾아와요 바울 역시 계속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롯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보험을 전개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최고권력청까지 보험이 전개되었습니다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로마 원로원 의원의 아들 부대라는 사람이세요 이 부대가 바울을 통해 보험을 받고 자기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재받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지 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앞에 출동해서 고발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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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2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찾아봄 괴롭히지 않았어요 부대가 바울의 보증을 서고 바울이 석방됩니다 보증 서고 이후에 바울은 부대의 성격 후원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마게토냐 드루와 그레데 니고볼리 이런 성교여행을 다니면서 보험을 증거하다가 AD AD67년 AD67년 예수님의 성적을 태어나시고 난 67년 그때 제차투억이 돼가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마치고 순교를 했지만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고 결국 313년 코스탄트 황제에 의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313년 놀라운 열매지요 기독교 국가로 로마 복음하에 은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은약은 반드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30절로 오면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거시도 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거시도가 전파되는 현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있다니까 그 예수 이름 앞에 허감 세력은 벌벌 떨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꿈자리가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였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악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샤악 물러가지 그지 무슨 우울증이 무슨 고황증이 뭐서 옵니까 샤악 물러가 버리지 벌벌 떨고 물러가지 사단에 속아서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고통당한 자들에게 예수 거시도의 빛을 비출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호금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메요 유명한 기득원 변정가 작가인 오스 기네스라는 분은 소명이라는 책에서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은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영적 자세 영적 자세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다고요 은퇴 없어 저를 보세요 은퇴가 없어요 아멘 몇 살 먹었다고 은퇴 합니까 몇 살 먹었다고 방에 덜 누워 있냐고요 경로당 가서 바둑이나 뜨고 노릇이나 하고 있냐고요 몇 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소명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설 때까지 무슨 은퇴가 있어요 아니 목살 평생 목회하다가 말이요 나이가 됐다고 나이 70살 됐다고 은퇴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단들이 그런 교단이 많아요 그럼 뭐 해요 그건 놀아요 그냥 그 교회도 못 나가 못 나가게 돼 40km 떨어져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목사가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 40km 떨어져요 그 교회 다니고 방해진다고 무슨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어요 제부 쪽 인정받는 교회는 원래 목사님 모시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합동체계 대표교단 충현교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후계자로 줬어요 아들을 후계자로 아들이 쫓겨나가지고 왕성교회 가서 은퇴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법이니까 그렇게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아들을 줬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쫓아내었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 교회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들이다가 소천하셨어요 장례식 누가 했냐 왕성교회였어요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 세상적인 윤리도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게 윤리인데 아버지가 평생 쌓아놓은 그 교회를 그 대치동에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수소되는 교회인데 그거 넘겨줬는데 아버지 쫓아내버렸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없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풍계박산이지 뭐 한국교회 그 후임가부 후임하고 원래 개척한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갈등하다가 교회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퇴가 없어요 뭘 나도 해야 돼요 복음정거에 전도하는데 무슨 은퇴가 있어요 그것까지 썰 때가 복음정거 해야지 아멘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가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할 때가 좀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들어 늙었구나 아이고 힘이 빠졌구나 아이고 안되겠구나 그런 말 듣기 전에 끝내요 영계성도 여러분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의 힘을 전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그의 절대 저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항저우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 오늘 폐막되지요 어제 기분 좋대 이 야구 척고 그 메달 다 먹었어 야구 축구는요 운동에 완전히 포인트거든요 야구 2대0 축구 2대1 야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획득했는데 한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메달 개주 이 개주를 하는데 어이없이 그 메달을 놓쳤어요 어떻게 놓쳤냐 경기 막판까지 선두로 하아 달리던 이 마지막 주자 한국선수가 말이야 이제 뭐 바로 이 결승선이 코앞에 오니까 이겼다 손드는 순간에 바짝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싹 내밀어 0.01초 0.01초 차이로 메달이 바뀌어 보냈어요 메달이 바뀐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요 이 검메달을 딱 따게 되면 아시아 군대를 안갑니다 예 군대 안간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운동선수들이 군대 가서 2년 동안 있다고 보면 감각이 잊어버려 끝납니다 끝나 근데 그 군대 군대 안가지 온갖 상 다 있지 0.01초 방심하다가 놓쳐버렸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그 팀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도요 이런 순간 방심이 있으면 순간 방심 0.01초 0.01초 아니니까 이 손들 이게 다 하리더라구요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 우리는 우리가 저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2,3,7 성교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속편을 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신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큰 밀령관 받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2,3,7 성교 주역에 모두 다 스님 받게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모든 성도들 중간없는 복음전파의 주역들이 되기도와 주옵사사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현장을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도와 주옵사사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내가 서는 사도행전이 있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